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행사라고 하는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처음으로 지금 뒤로 갔습니까? 그러게요. 사실 뉴스 시간마다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연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블랙프라이데이는 사실은 미국의 소매업자들이 1월 달부터 쭉 영업을 해오다가 11월 추수감사절 그 주간에 금요일에서부터 흑자전환을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기라고 하나요? 재무제표 표기할 때 적자, 흑자 얘기하잖아요. 빨간색으로 쓰면 마이너스고. 적자, 마이너스고. 까만색으로 쓰면 흑자고. 그래서 그 블랙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리테일러들이 흑자전환을 해서 11월, 12월 장사해서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고 예전에 그랬다는 얘기 같은데. 그런데 그만큼 추수감사절 그 주간에 쇼핑이라는 게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그날 막 줄 서서 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장사를 해보니까 경험을 해보잖아요. 재고를 아주 그득그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세일 엄청 하죠. 세일도 많이 하고. 쇼핑을 미국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많이 하지만 그런 시즌에 쇼핑을 하는 걸 즐기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뭘 사. 웬만하면 안 사. 이런 문화라면. 쇼핑 자체를 즐기는. 쇼핑 자체를 즐기는. 뭘 사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정서가 한국이나 동양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볼 때 미국 사람이 특별히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소비로 성한 나라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추수감사절 쇼핑이라는 건 미국의 가장 큰 쇼핑 시즌이죠.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그리고 뉴이어 그리고 이스타할러데이 부활절 이런 것들이 백투스쿨 이런 것들이 미국의 정기적인 쇼핑 시즌인데 전형적인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의 모습은 이겁니다. 큰 쇼핑몰 있죠. 미국의 외곽에 가면. 주로 이제 거기를 가서 자동차를 갖고 가서 출입구에 가까이 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일찍 갑니다. 계속 날라야 되니까. 차를 가득 실어야죠. 가득 실어야 되니까. 그래서 펜이나 외곤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니까 우리가 집계하는 것도 오늘 말씀드린 이 온라인 매출을 보는 건데 사상 처음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다 이런 겁니다. 27일 현지 시각이죠. CNBC와 파이낸셜 타임즈 등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 분석 업체 어도비 애널리틱스에서 분석한 걸 보면 지난 26일 이게 블랙프라이데이죠. 미국인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지출한 금액이 8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6,400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작년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의 90억 달러에 대비해서 1억 달러가량 작은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도비가 예상을 했던 88억 달러, 92억 달러 범위 수준의 최하단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가 집계된 이후로 처음으로 온라인 매출이 줄었다. 온라인 매출은 사실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트렌드가 꺾였다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미국 경기가 박살이 나고 예를 들면 온라인의 어떤 트렌드가 꺾여서 이렇게 나온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샀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아니, 최근 들어서요. 올해도? 10월 달에도.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지금 생각에도 그런 거죠. 공급사이드 병목 현상? 그래서 물건이 있을까?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정말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 있을까? 할인은 고사항으로라도 내가 사고 싶은 쇼핑의 대상물이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앞으로 당겨서 매출을 했을 것이라는 게 어도비 쪽의 분석입니다. 그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급망미 물류대단으로 원하는 제품을 구하지 못하거나 제때 배상 못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미리 했다는 얘기도 되고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10월부터 조기 할인에 나섰다는 거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11월 말에 집중적으로 매출한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전원 엄청 받을 거란 말이에요.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당겨서라도 유통을 좀 분산시키는 게 현명한 결정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후라이데이 연말 쇼핑 시즌이 실질적으로 사실은 10월부터 시작이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블랙후라이데이의 어떤 전반적인 모습을 얘기할 때 줄을 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베스트 바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문을 닫아버렸고. 아예? 당일에. 그래요? 아마 그것도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하고 온라인으로 돌리고 미리 팔고 또 아마 구인난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프라인 매장을 찾은 미국인 수는 지난해보다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늘어야죠. 작년에는 위드 코로나가 없었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센서매틱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집계한 걸 보면 올해 블랙후라이데이 당일에 오프라인 매장을 찾은 미국인 수는 작년보다 47.5%가 증가했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다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이 2019년보다는 28.3%가 줄었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전날인 추수감사절 오프라인 쇼핑객 수는 2년 전보다 무려 90.4% 줄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마트 베스트 바이 타겟 등 대부분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올해 그 당일 휴일 추수감사절 휴일이잖아요. 휴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외신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주식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게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미국 최대 쇼핑행사 블랙프라이데이의 온라인 매출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해보는데 어쨌든 두 개가 겹쳐온 거죠. 오미크론이 왔는데 온라인 매출 사상 첫 뒷걸음. 이 뉴스가 다 동시에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는 연상이 되면서 다시 빙하기가 오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뜯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 매출 사상 처음으로 뒷걸음 친 것은 아마 올해 유난히 유통이나 물류에 굉장히 악조건이 진행이 되면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유통업체들의 전략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뉴스가 또 있습니다. 방금 얘기가 나왔던 오미크론. 이 변이가 지금 유럽, 중동, 호주까지도 지금 번지고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왜 이런 변이는 주로 남아공에서 나올까요? 그것도 희한하잖아요. 영국하고 남아공. 영국, 남아공 혹은 인도. 다 영국이 있었던 나라. 그런데 커먼엘스네. 그런데 웃을 일은 아닌데. 저는 남아공을 한 번 가봤는데. 글쎄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 케냐라든지 이런 데도 가보고 남아공을 가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상상하는 남아공이라는 게 흑인 지역이 있고 백인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흑인 지역의 구호활동 때문에 한 번 가면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악합니다. 훨씬 더. 훨씬 더. 물론 다른 아프리카 국가도 대동소에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항이 큰 나라죠. 아프리카에서는.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간에 남아공에서 변종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유럽 나라들은 남아공과의 트래픽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리고 남부의 일부 도시는 백인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어서. 유럽하고의 트래픽이 아시아,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에서 남아공을 갔다 왔다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굉장히 트래픽이 많은 편이고. 중동도 마찬가지고. 호주 분들도 많이 간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유럽, 중동, 호주로 번진 게 확인이 된 거고. 아시아 일부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지금 남극을 제외하고 오미크론이 확인 안 된 데가 어디냐. 미주라는 거예요. 미국. 미국이라는 얘기인데.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럴 때는 파우치 국장이 나오잖아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 소장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 이미 오미크론이 상륙했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확산은 기정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 존스홉킨스 때 공중보건학자죠. 앤드류 페콘스는 뭐라고 하냐면. 뉴욕타임스에다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 변이 바이러스가 퍼진 지는 2주가량 됐다는 시각이 있어 왔고. 이 변이가 이미 세계적으로 확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뉴욕에도 퍼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 것인가가 관건인데. 그런데 전염력은 엄청 높다는 얘기들이 정설력이 있죠. 호텔 복도를 같이 지나가도 걸릴 정도다. 5배 이상이 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만 남아공에서 처음 이 오미크론을 발견한 의사의 증언은 뭐냐. 매우 경미하다. 증상 자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각이나 후각을 읽는다든지. 이런 게 기존에 코로나19의 전형적인 증상이나 그런 게 없이. 매우 피곤함을 호소한다. 그런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조금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 백신도 개발이 돼서. 백신에 대해서 이 오미크론이 듣냐 안 듣냐는 차체하고라도. 어쨌든 저희도 저희 프로그램에 방역학자라든지 의료 전문가를 한번 모셔서 여쭤봐야겠습니다마는. 치료제가 일단 어쨌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제에 관한 이런 변종, 변이 바이러스도 치료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증상이 미미하다. 중증으로 가거나 치사율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낫다라는 어떤 통계가 좀 나온다든지. 그리고 기존에 나오거나 나오고 있는 치료제에 대한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 우리가 주말 가운데 공포에 떨었던 어떤 제2의 코로나19의 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벗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어떤 안전에 관련된 이벤트를 두고 투자를 연결시키는 게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안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계속한다는 건 굉장히 무모한 짓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기회에 뭔가 해야지. 몇 번 학습이 됐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게 현명한 생각이고 어떤 게 중단기적으로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류가 이런 재앙에 대항하고 이런 재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개척해 나가려는 그 역사가 인류의 역사죠. 그것을 반영해서 모든 나라의 주가 지수라는 게 대체로 보면 우상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더군다나 4천 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이후에 예상이 된 바는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이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계속할지. 오늘 방역 대책에도 새로운 발표가 있다고 해요.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또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조금 나아지려고 하는 찰나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어떤 방역 대책이 발표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기에는 어쨌든 좋지 않은 그런 이벤트가 또 주말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 오미크론 이름도 하여튼 뭐 별 이름이 다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알파, 델타, 뮤 이렇게 쭉 가다가 오미크론까지 지금 왔는데 어디까지 변이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요 대선 테마주 이게 이제 보통 이때쯤부터 들썩들썩 하는데 이거 조심하라는 이런 또 분석 기사가 나왔군요. 네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맘때 대선이 이제 100일 채 안 남았어요. 이제 100일 당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분석을 해보니까 뭐 분석할 것도 없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대선 테마제로 분류되어 있는 급등주 이런 거는 여러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요 이런 금융감독원에서 제 19대 대선 불공 그러니까 19대 지난번 대선이죠.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이 이게 세력이 개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급등한 경목들. 뭐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4년 전에 대표적인 테마주들 제가 세 가지를 보여드린 거죠. 우리들 휴브레인이라는 주식이 1만 2,900원 저거 뭐 별로 오르지도 못하고 빠졌네. 그런데 세우글로 이게 저게 이제 당시에 이제 홍준표 후보 관련주라고 되어 있었는데. 저 우리들 휴브레인 아마 저 전부터 좀 많이 이미 올라서 그런가. 아 그런가.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기간 중 기간으로 끊으니까 저렇게 되어 있다는 건데. 저게 2천 원짜리가 4천 원 됐다가 아니 근데 뭐 많이 오르지도 않았네. 근데 안철수 안내비라는 거는 항상 안철수 대표 나오면 그런데 이번에도 뭐 출마를 했습니다마는 뭐 이번에 저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기대감이 좀. 기대감이 5만 원에서 13만 갔다가 5만 원. 그러니까 원상복귀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보다 더 빠지거나. 차트는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런 류의 투자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07년도 17대 대선에는 건설주 광풍이 불었거든요. 당시 이제 그 엔비죠. 유명박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한반도 대훈화 공약도 들고 나왔고 그래가지고 이화공용이라는 회사 뭐 사모개발 동신건설 이런 게 엄청 올랐는데 이화공용 같은 게 연초에 2,100원이었는데 대선 직전이 6만 7,300원까지 갔다. 32배가 올랐다는데. 그래요? 아 누구 때만 이렇게 강하게 먹었더니. 세력들이 장난을 좀 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두 가지로 테마주를 두 가지로 나눠보셔야 돼요. 정책 테마주 그리고 관계 테마주. 정책 테마주는 예를 들면 아무리 저 무슨 대훈화 한다고 30몇 배씩 오르는 거 이것도 문제지만은. 보면 고등학교 동창이다. 무슨 어디 무슨 윤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이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건설로 갈 것 같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 이제 그 건설 쪽에 몰리는 게 이제 정책 테마고. 그건 정책 테마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랑 무슨 뭐 동창이니 뭐 씨가 간니 뭐 이래서 가는 건 이제 관계 테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충 다 비슷한 부류지만 그래도 급을 나눴자면 관계 테마주는 진짜 하시면 안 되는데. 차라리 정책이 낫다. 아니 정책이야 어차피. 제가 보더라도 다음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뭘 하겠어요. 아니 저 예를 들면 주택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영구 임대건 뭐 그게 뭐 분양이건 간에 물량 확대한다는 정책은 다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 예를 들면 공급 부족이다라는 그런 어떤 부동산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뭐 건설주 이런 거 좋겠네. 이거 자연스럽게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대형 건설주라든지 이런 거 사는 거에 대해서 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무슨 관계 학교 지연 혈연 또 무슨 누구 동생이 거기 근무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한데 하물며 우리 저 대개 코미디 같은 게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 바이든 대통령 나온 뭐 학교에 동창이 어느 한에서 CEO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이든 테마주. 그러니까 우리 저 박평선 부장님도 웃고 계신데 어쨌든 대선이 한 100일 정도 남았는데 늘상 이맘때되면 제가 꼭 말씀드려요. 이거를 예를 들면 갖고 있다가 대선 테마주가 되는 수가 있더라고. 저도 한 번 한두 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냥 원래부터. 그런데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오를 종목이 아닌데 하고 계속 찾아보니까 저 끝에 누구 관련 줄 하나 걸려있더라. 그럴 땐 뭐예요? 빨리 팔아야지. 잽싸게 팔아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위에 더 오르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 떡 아니다. 내가 산 이유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땐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 이유가 보존이 되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금융당국에서 종목들을 쭉 내놨는데 일부러 제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치인 테마주, 대선 테마주로 분류가 돼서 분류가 된 종목을 아주 저가에 갖고 계신, 우연찮게 갖고 계셔서 급등한 분들은 잘 액시스를 하시고 급등한 종목을 그래도 나만 먹으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지지 마셔라. 그 외에도 투자할 건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5%만 먹고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십니다. 50%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퉁치면 세력들만 좋은 일 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캠프들도 다 차려지고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 와중에 여러 가지 투자의 힌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원용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테마주라서 특히 급등 테마주, 관계 테마주 이런 쪽에는 제가 만약에 우리 정프로가 그런다면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투자 아이디어가 여기서 떠오르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먹는 거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뭐야? 대선 전날 테마주들을 공매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공매도가 잘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여기 대형주가 없어. 대척자가 잘 안 되는구나. 나도 그래서 그런 인버스 종목이 나오면 무조건 투자하지. 그런데 그게 없구나.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무조건 한 3, 4일 전에 판다. 대선 전날. 대선 전전전전전 날쯤. 어때요? 3개월 전에 사서 3일 전에 판다. 그러면 이제 5, 6일 전에 판 사람이 있겠지. 조금씩 조금씩 앞당기는구나. 알겠습니다. 하지 마. 알겠습니다. 보지도 마. 그러면 뉴스 3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얼른 우리 박병창 부장님, 갓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달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의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